0094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창제지입니다. 한창제지, 은, 는 동사는 마닐라 판지 및 백판지 제조, 도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올펄프 보워드 전용 제조 설비를 도입 담배포갑지, 산업용 고급 포장용지, 인체 무해한 유아출판물, 식품 포장용지 등을 공급하고 있음 동사는 본사와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실수요자와 도매상의 내수판매 64.6%와 종합상사 등을 통한 수출판매 35.4%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지류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197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1987년 12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대시 동사의 매출은 판지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포장제인 백판지와 고급특수판지를 생산하고 있음 대시 백판지 시장은 동사와 깨끗한 나라 한솔재지, 신풍재지, 세하의 5개사가 시장을 과점하였으나 신풍재지의 생산 중단으로 경쟁이 완화되었음 재무 대시 신규설비 5호기 가동으로 생산량 및 판매량이 증가한 가운데 백판지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도 국제 펄프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부진 국내 제조업 가동률 지수 하락 등으로 포장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한창재지의 시가 총액은 82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창재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11위입니다. 한창재지의 상장 주식수는 5,966만 7,486주입니다. 한창재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창재지의 퍼은 65,4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3,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74배, 18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2번지억원, 178억원, 13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06번지억원, 150억원, 13억원입니다. 한창 제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6번지 33%이고 유보율은 270.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43이며 전일 대비해서 2.11-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 제지의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초